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빠르면 7일 김종인 국민의힘 전 비상대책위원장과 회동을 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입당 문제 등에 관해서도 조언을 구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김종인과 한 차례 만나기로 했다가 윤석열 전 총장이 일정이 맞지 않아서 연기한 이후에 거의 80일 만에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합니다. 윤석열 총장은 앞서 지난 4월 17일 회종이 예정되어 있다가 윤 총장이 윤석열 측에서 일정을 미뤄서 만남이 무산된 바가 있습니다. 윤석열을 겨냥한 국민의힘의 전방위 입당 압박에 거세지는 가운데 윤석열 전 총장이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을 만나서 어떤 조언을 요청할지 또 어떤 이야기를 대화를 이어갈지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윤석열은 반탈원전 정책 행보로 일단 독자 행보를 시작한 바가 있습니다. 국민의힘의 핵심 관계자는 윤 전 총장이 최근 직접 김 전 위원장에게 연락을 해서 만남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밝혔고 빠르면 7일 전후에서 회동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윤석열은 4월 회동이 불발된 것에 대해서 정중히 사과할 생각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말하고 김종인 위원장은 지인들에게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인지 한 번 드러나 보겠다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주 이 말도 그만해 보입니다.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인지 한 번 드러나 보겠다. 아주 자신의 위치가 대단하고 견고한 것처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종인 전 위원장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윤석열 전 총장과의 회동에 대해서 확인도 부인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다만 윤 전 총장의 국민의힘 입당 여부와 관련해서는 당장 입당을 안 할 것이다. 그 사람 즉 윤석열은 그렇게 미련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당장 입당하는 것이 미련하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만큼 당장 입당하는 것이 윤석열에게는 아주 무모하고 손해보는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동안 입당을 종룡해 온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그렇게 미련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국민의힘의 이준석 대표가 선제적으로 띄운 8월 말 입당 마지노선에 대해서도 김종인은 밖에 있는 사람이 당의 뜻대로 따라가려고 하겠느냐 각자 힘을 기른 뒤에 나중에 접점을 찾으면 된다. 그러면서 선자강 후 통합론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김종인도 지금 윤석열의 입장에 동주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만남이 승사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앞에는 윤석열에서 빨리 들어와라 안 들어오면 안 된다라고 지금 이준석을 앞장 세워서 그렇게 압박을 했는데 윤석열이가 미동도 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그 사람이 당에 들어오기를 그렇게 미련하게 들어오겠느냐 이렇게 하면서 나중에 각자 힘을 기른 뒤에 접점을 찾으면 된다. 선자강 후 통합 그러니까 먼저 덩치를 키워서 나중에 통합하면 된다 하는 이야기를 지금 김종인 입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윤 전 총장이 김종인과 연대해서 국민의힘 대선 경선 시작 후까지 독자 노선을 이어간다면 야권 대선 구도는 대선이 임박할 때까지 단일화 논의로 진통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김종인이 주도하고 있고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 한 후보를 여쌌워서 거기서 중점적으로 세우고 또 윤석열은 밖에서 말하자면 야강을 해서 세를 키워서 이제 나중에 단일화를 한다고 하면 지난번에 안철수와 오세훈처럼 서로 기싸움을 하고 몇 차례 결렬했다 압박을 하고 이런데 그건 서울시장이지만 대권이 걸려있는 대통령이기 때문에 서로 한치의 양보 없이 이미 세력이 각자 다 컸기 때문에 그 세력 밑에 있는 사람들이 수긍을 하지 않을 것이다. 거기 밑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기가 밀고 있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야 자기에게도 한 자리가 온다 영향력이 생긴다 라고 생각을 하면 필사적으로 자기가 밀고 있는 후보 위주로 단일화를 하려고 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또 단일화가 결렬될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지난번 대선도 그렇고 역대 대선에서 단일화가 그렇게 힘들었던 것은 본인도 그렇지만 그 밑에 있는 사람들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절대 양보하지 않겠다. 이 단일화를 우리 중심으로 해야 바로 그래서 그동안 고생했던 사람들에게 자료도 나눠주고 이렇게 보상도 해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더욱더 그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입당 압박 수위를 연일 높여가고 있는 이준석은 이날 최고위원회에서 대선 경선준비위원장으로 5선에 서병수 의원을 내정했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경선준비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이준석은 기자들과 만나서 준비위원은 경선 룰을 제외한 나머지 경선 과정 일체를 준비하는 활동을 하게 된다. 8월 경선 버스 출발론을 다시 한 번 더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경선 룰을 제외하고 나머지를 다 총괄하게 된다. 이게 핵심입니다. 경선 룰. 경선 룰에 따라서 누구에게 유리한가. 경선 룰에 따라서 누가 당선되고 누가 안 될 것인가. 이게 정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룰이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경선 룰에 따라서 누가 국민의힘 또는 야권의 단일 대선 후보가 될 것인가가 결정되기 때문에 이걸 제외하고 서병수가 맞는 이런 준비위원회에서 다 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윤석열은 이날 대선 출마 선언 후 정책 행보로 문재인의 탈원전 정책을 비판해온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주한교 교수와의 만남을 통해서 처음으로 시작했습니다. 윤석열은 면담 이후 기자들과 만나서 국민의 합당한 동의 또 사회적 합의에 대해서 탈원전 정책이 추진한 것인지 의구심이 많다. 이렇게 말하면서 졸속 탈원전 방향은 반드시 추정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의구심이 많은 뿐만 아니라 법적으로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법적으로도. 그러니까 탈원전 정책 그 자체가 지금 법적으로 문제가 많다라고 보기 때문에 어찌 됐든 정권을 찾게 되면 탈원전 정책 가지고도 문재인에 대한 심판, 불가피해 보입니다. 관련된 산업과 업체들에게 입힌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백운규에 대해서 기소를 하면서 업무상 배임을 집어넣었는데 그걸 빼기 위해서 안간힘을 썼고 결국은 빼버렸습니다. 배임이 집어넣으면 나머지 탈원전, 월선원전에 관한 지시는 문재인 입에서 나왔기 때문에 문재인까지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 그걸 막기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적고 대신에 업무상 직권남용 이런 거에 대해서는 지금 백운규 등에 대해서 기소를 했습니다. 어쨌든 탈원전에 대해서도 윤석열은 제1호 행보를 하면서 문재인을 압박하고 있고 이제 다음에 사법 처리까지도 시사하는 대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지금 정치에 관여한 계기가 된 건 역시 월선원전 사건과 무관하지 않다. 정부의 탈원전과 무관하지 않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국민들과 현장에서 만나는 윤석열이 듣습니다라는 첫 행보로 지금 반탈원전을 선정한 이유도 설명을 했습니다. 윤 총장은 6일에는 국립대전현충원을 참비하고 카이스트 원자핵공학과 학생들과 오찬을 함께할 예정입니다. 이걸 보면 지금 원전 관련돼서 행보를 계속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윤 전 총장은 내가 넘어가지는 않겠지만 의무로 양으로 당시 수사에 대해서 굉장한 압력이 들어왔다. 이렇게 말하면서 검수완박 시도는 백운규 전 산자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계기로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권에서는 윤 전 총장이 정책 행보로 탈원전 비판 주제를 선정한 것을 놓고 또 다른 야권 주자로 떠오르고 있는 최재형 전 감사원장에 대한 견제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윤 총장은 최재형 전 감사원장도 지금 정치에 참여할지 모르지만 원장직을 그만둔 건 역시 월선 원전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최재형 전 감사원장의 핵심은 지금 문재인 정권에서의 원전 탈원전 관련해서 월성 1호기의 경계성을 조작했다. 이렇게 감사를 했고 그 감사를 한 결과를 검찰에게 7천여 쪽의 보고서를 준 것입니다. 그걸 보고 지금 검찰에서 여러 사람들을 기소도 하고 구속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같이 경쟁이 되기도 하고 이런 상황인데 그런 측면에서 지금 김종인을 만난다는 것 윤석열이가 김종인을 만난다는 것 그동안 보폭을 굉장히 넓혀가고 있는데 한쪽에는 지금 국민의힘 쪽에도 접촉을 하고 있고 또 한쪽에는 범국민적인 지지를 확보해야 된다고 하면서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자 접촉을 골고루 갖고 있고 특히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과 기공개 만찬을 갖기로 했는데 이게 알려지면서 무산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유인태를 만난다는 것 지금 바로 민주당 그룹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탈문 문제인의 탈문제인 대깨문과 반대되는 사람들도 만나겠다. 그렇게 아주 보폭이 지금 넓어 보입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윤석열의 광폭 행보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성창경TV였습니다.